아버님의 모든 순간이 기재되었습니다. 한 생에 살아온 것입니다. 흔들고 지쳐 쓰러졌었지만 순간순간 세운 주셨던 병신 나에게 언제나 큰 년이시며 긴 방에서 우원의 나침판 영원한 곳에 주시라 방안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난 후 선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외로움 구멍길 함께 하신 나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 속으로 영원히 사랑합니다. 당신 등 등에 업혀온 모래받기 모두가 기적이었네 모두 다 사랑이었네 창세전 계획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떠나게 하신 나의 놀라우신 나의 아버지 낙고 천안 이재이 구원하셨으니 진정 감사 감사드립니다. 큰 년 감사드립니다. 큰 년 감사드립니다. 이 땅에 나의 아버지 이 땅에 나의 아버지 길어도 백 년 넘게 업여온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곳에서 주님 함께 항월한 새 삶으로 새해로 살게부터 들어가 살게 될 시간 영혼 영혼 영혼부터 영혼까지 어찌 감사하게 할까 어찌 한 살 아니할까 오 주여 큰 영광 받으소서 오 주여 큰 영광 받으소서 원주 예수 지금껏 날 임바와 주신 그 시인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. 영광 받으소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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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 받으소서 아멘